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금별 신고에서 회사의 1년 가정을 처리하는 업무는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하기 위한 입력자료를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3차시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 업무 과정을 1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리하는 회사별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번호를 체크해가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담당을 맡게 되면 무슨 일을 하지? 하고 고민하잖아요. 이 자료가 생긴 배경이에요. 제 이력서를 보니까 2004년도 15년 전 얘기네요. 세무사무소에 입서를 했는데 업무 배운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저한테 부장님 고민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결산 완성에 가는 그 과정을 메모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영수증과 일반 점표에 대한 정리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1년 가정 자료 정리인데요. 먼저 영수증 자료에서는 개인 병원비, 자녀 학원비 등이 가사 경비를 제의를 해야 됩니다. 영수증은 요즘은 신용카드 자료와 기타 데이터 자료가 많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카드를 법인과 개인이 달리 적용되는 게 등록이 되는 방법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법인 카드는 국세청에 발급받은과 동시에 국세청에 등록이 됩니다. 법인의 카드를 개인 병원비, 사적 비용으로 썼다면 그 내용이 바로 조회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소득으로 상여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받으면 바로 발급받은 즉시 국세청 홈택스에 갱신발급, 불급시 분실하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일반 점표 입력인데요. 일반 점표 입력은 간이 영수증하고 업무용 사용자 사용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국세청에 있는 신용카드 자료와 현금 영수증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적격증빙 수치 유무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로그 난 뒤에 일반 점표에 인건비하고 통장금액 등을 반영을 합니다. 다음은 매입매출 가정을 확인하는 가정인데요. 매입매출장의 매출금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금액을 일치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매출 관리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직계표를 볼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은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회사의 일련 자료 정리 과정 중에 온천징수 자료인데요. 온천징수 이행신고서와 계정별 원장의 인건비 금액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급여하고 퇴직금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시키고 온천징수 자료와 재무제표에 있는 인건비 금액 등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온천징수 이행 직계표도 작성해서 총지급금액을 꼭 확인하고요. 요즘 프로그램을 보면 온천징수 이행 직계표 현황이 상단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통장 내용인데요. 통장은 요즘 업로드가 많이 돼 있어서 그렇게 입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적어졌지만 금융자료의 통장 잔액을 결산 말의 잔액하고 꼭 일치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인데요. 요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스크래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래핑 할 때 신용카드를 먼저 과세 자료와 과세 자료, 일반 점표와 매일 매출 점표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전송을 정확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 여섯 가지 내용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처리하는 일인데요. 사업장별로 업무 특성을 파악을 하려면 전년도 결산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년도 입력 자료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면 회사 진행이 훨씬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